아아 좋아 진짜 더워 오늘 진짜 덥네요 그 택스프리 해야 되는데요. 여권 드릴게요. 여권 없어도 돼요? 네. 공항 가서 하시면 되세요. 그러면 영수증만 받으면 돼요. 아 영수증만 받으면 돼요. 반성시켜요. 네. 꽂으면 되나요? 해외 비자카드. 해외 비자카드. 그냥 하면 되는 거죠? 네. 운영카드가 뭐하는 거 같아요. 사인해야 되나요? 네. 네. 운영카드예요? 네? 그냥 신용카드인데? 그럼 썩. 됐다. 6% 받는 거 맞죠? 공항에서. 7% 정도 받아요? 7% 정도 받아요? 어? 이거 3%... 그러면 이게 뭐가 더 좋은 거지? 저는 6만원. 490. 모르겠다. 아무것도 선택했어요. 그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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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수증 2개 내고. 네. 그리고 이거는. 아까 고객님을 선택해서 하는 영수증을 넣어요. 아... 근데 고객님이 바보가 나 선택하지만요. 그러면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거죠? 네. 그리고 오랑이도. 네. 네. 제껄로 이렇게. 한국 돈 받으시나? 아니면 달러 받으시나? 어... 한국 돈으로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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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